반갑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쉽고 편리한 전환경 농업을 연구하고 건강한 농업을 추구하는 휴가면입니다. 지금 시기에 모내기 한지가 대략 중부지방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전후로 벼가 한참 참새끼치기를 하고 즉 유효분을 시기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자라는 논들은 벼가 건강하고 그리고 무상하게 자라 있습니다. 그런데 벼가 크지 않고 벼 입이 노란색으로 띄거나 붉은색으로 변해서 벼가 타들어가는 증상을 나타내는 논들이 있고 그리고 가지걸음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내기 한 상태에서 성장이 멈춘 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비가 가끔 와서 논과 대기의 순환이 되었으면 오염이 된 물질을 없어지면서 회복이 빨리 되는 증상들입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첫 번째로 벼가 크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벼 입이 붉은 발점이 생기면서 심하면 말라 죽는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이외의 다양한 형태로 벼가 크지 않는데 이 원인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피해를 받고 있는 논과 벼들을 회복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벼가 잘 자라지 않고 있는 피해나는 벼의 증상과 벼의 생성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뿌리를 이렇게 뽑아보면 정상적인 벼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피해받은 뿌리는 이렇게 검정색으로 변화했습니다. 용어즄미와 같은 품종입니다. 그리고 5월 5일경에 심은 만생전 품종인데요. 먼저 잎 상태를 살펴보면 잎이 이렇게 붉은 반점이 생기면서 아랫잎이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즉 죽고 현상이 일어나면서 심하면 상호의 잎까지 이렇게 발라 죽습니다. 또한 뿌리를 살펴보면 정상적인 벼는 이렇게 굵고 튼튼하게 자라고 있지만 피해를 받은 뿌리 상태를 보면 여기 하얀 뿌리가 황간색으로 변하면서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썩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수를 즉 참새끼 수를 세어보면 피해받은 논에서는 모내기 당시의 신문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은 용어즄미 품종에서는 분할수가 25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논에서 살펴보면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나타나게 보면 대부분 물을 갈아주지 않는 논에서 나오는데 특히 논 가장자리, 예를 들어서 제출자로 주었을 때 몰리는 지역 그리고 물을 빼는 배수구 쪽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또 물이 많이 고여있는 곳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원인은 독수가 많이 들어있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벼에서 초중기 제출자로 주고 또는 일부 농가에서는 이왕 동시 제출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몬아기할 때 모상처리자로 해서 농약을 주고 몬아기를 합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비료를 초기에 가지걸음을 상략하기 때문에 많이 줍니다. 그리고 가춧 분위기라든지 가을에 벼집을 놓고 논갈이를 하게 되고 소리를 쳐서 이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에 토양 온도가, 물 온도가 높아지면서 화학작용으로 해서 각종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것이 녹아내리고 미생물로 이 활동이 왕성해집니다. 그래서 유해한 가스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제출제 혹은 비료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이 물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가 썩습니다. 자라지 못하고 검은색으로 변해서 죽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 논에 고여있는 물에 흙이 썩어가고 있죠. 그리고 산소가 부족합니다. 변은 물에서 잘 자르도록 하는 파상통기 조적이 있습니다. 즉 지상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줄기 속에 산소를 공부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물 속에서도 생장점이나 잎이 나와 있으면 찜과서 물에 잠겨 있어도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과 토양 속에 탄소가 부족하게 되면 이렇게 유해한 물질으로 인해서 뿌리가 썩습니다. 그리고 토양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아황산가스라든지 멸의 캡틴이라든지 CO2라든지 그 다음에 유해한 각종 화활물질이 흙 속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폐가 이렇게 썩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토양학에서는 논토양에서는 글라이와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궁창이 있지 않습니까? 산소가 없이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형기성 발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키한 냄새가 나면서 그 다음에 청유의 색깔이 되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물고기나 이런 식물들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토양 상태가 글라이와 현상이 나았기 때문에 이게 심하게 돼서 벼가 잘 자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피해가 나오는 논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물을 빼서 샘물로 갈아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눈물을 말려서 토양이 좀 꾸들꾸들하게 해소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객토안탑이나 개간탑에서 비료가 부족해서 노랗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비료를 보충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을 걸러달라기 위해서는 샘물을 주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우리가 용전산소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염물질을 제거해 주는 것이 물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초기이나 중기제초제를 주고선 눈물을 한 번도 빼지 않았으면 새로운 물로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하수나 냇물을 퍼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눈물을 말려서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유효분일기, 참새끼 시기로서 물이 많이 필요한 시기지만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서 눈물을 말리면 대기가 힘들으니까 물을 계속 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정도 말려서 유효분일기이라도 살짝 말려서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벼가 크지 않고 붉은색으로 변해서 뿌리가 많이 까먹게 해서 타졌습니다. 이랬을 때는 꼭 물을 3일에서 1주일 사이에 빼줘서 각종 유회물질을 줬습니다. 특히 가축분이나 호밀 그리고 녹비작물을 재배했을 때 질소기하 현상이 나타났는데 잊을 때도 논에서 물을 빼줘서 물을 교환하고 빼줘서 뿌리를 활짝시키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물 교환과 물 빼주는 것 그리고 말리는 것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객토에서나 또 개간답에서 배가 잘 자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흙을 갖다가 송탄토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간한 논이나 이런 것에서는 비료 성분이 불균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잘 자라지 않고 노란색을 띄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배가 크지도 않고 뿌리도 박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가을에 보면 이삭수가 아주 작고 수량이 아주 적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인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성분이 부족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처방하고 받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12처방사를 받아서 목걸음을 주시거나 기비를 주시는 것이 좋지만 제가 추천한다면 용성인비 시바르당 20kg와 유안가리 고토 비료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20kg 정도 지금이라도 주시는 것이 훨씬 수확령과 활착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벼 성장이 멈추고 있을 때는 반드시 물을 한 번 정도 샘물로 갈아주시거나 그리고 또 붉은색으로 됐을 때는 한 4, 5일 정도는 적어도 논물을 말려서 꾸들꾸들하게 한 상태에서 뿌리 활력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쌀이 많이 남아 돌아서 그리고 농정당국과 농협RPG 관계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쌀 소비는 잘 안 되고 쌀은 창고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쌀을 생산하는 농가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으로 많이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 식량난에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전하게 식량을 공급하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그래서 쌀 농가에게 그리고 보상과 쌀 수급 정책을 잘 해서 우리가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가들은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는 것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타 많은 작물과 이에 대한 자료들이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친환경 책에 쓰여 있습니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 농업을 기술을 알리는데 힘이 되도록 많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